할리 데이비슨, 여성용 할리 데이비슨을 제작 발표합니다. 사이드카가 보이네요. 사이드카를 아직 장착을 안한 상태입니다. 뒷바퀴가 멋있네요. 악세사리통, 연료통, 의자, 발판, 엔진도 보이네요. 뒷바퀴가 아주 광폭으로 멋있네요. 브레이크 패드, 엔진, 악세사리통, 안테나, 기어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사이드카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사이드카, 여성용 사이드카입니다. 보석을 설치해서 진짜 너무 뷰티블하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저의 사이드카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네요. 잠시 깊이 된 상태입니다. 네,esa이버는 조사에 야, 너무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